자, 비트코인이 6,600만원 넘었네요. 아, 그러면 이게 사상 최고치가 얼마였죠?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6,600만원까지 오네 올라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훅 빠지더니 또 다시 훅 회복하는 모습. 자, 오늘 출발 증시 현황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급 주체별로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네, 어제 외국인들이 물론 동시 만기입니다만 1조 원 이상금이 매수가 들어왔고 또 수요일 정시에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금 3월 기준으로 누적으로 다시 매도에서 매수를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정시도 조금 변동성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에서 외국인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높은데 오늘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금요일부터 5월 기준으로 각 주체별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어떤 종목을 샀고 어떤 종목을 팔았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뭔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개인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액 기준으로 7위를 랭킹을 해봤는데 개인들의 그 동학개미랑 금액 기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이런 자료에는 영문에도 다 나옵니다만은 순서로 랭킹을 매길 때는 보통 수량보다는 금액 기준으로 좀 매기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대형주가 많이 차요. 시가청에서 상위점이 잡힐 건데 개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일주일 동안 8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하이닉스가 대략 3,200억 그럼 네이버가 2,600억 삼성전자 우선주가 아니 지금 무슨 배당 줄 때도 아닌데 물론 분기배당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약간의 그 동학개미부들의 절대 주가가 싸보이는 효과를 노렸지 않나 생각도 잠깐 해보겠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14만 1,400억 정도 현대차 SK이노비어시까지 샀는데 퍼포먼스를 보면 일주일 동안에 이제 주간 삼성전자 제가 종가 기준으로 한번 수작업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대부분 물론 이제 치수가 일주일 동안 3월 5일과 어제까지 기준이 그렇게 올라있다기보다 약했지 않습니까? 치수를 머리 쪽에 좀 염두를 해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도 물론 이제 종가 기준에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뭐 상성이 좀 미지근했고 하이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조금 더 어제부터 움직인 종목이 네이버 같은 종목들인데 이제 지난 금요일과 어제 종가 비교를 하게 되면 4.6% 약했고요. 가장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삼성 SI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발적인 반등성을 보여줬는데 아마 SK그룹주가 전반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63조 청약 공모와는 또 별개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최 씨는 SK네트웍스 전 회장의 행령 대임 이슈 이 이슈 자체가 SK네트웍스는 지금 현재 거래가 정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SKC 같은 경우는 행령 규모 자체가 자본금을 넘기 때문에 그래야 정지 기간에 돼 있는데 일단 개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현재 뭐 일주일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이 조금 안 나는 그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바로 뭘 팔았는데지 까지 연결해서 볼게요. 뭘 팔았는데지 보니까 아이고 거꾸로 하십니까 예 LG화학을 무려 3,600억을 매도를 하셨고요. KB금융이 3,000억을 매도를 하셨고 기아차 1,500억 삼성화재 1,300억 그리고 신환지주 SKT 포스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항상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끔 장 마치고 많은 주식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잘 모르잖아요. 대응주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개인이 제일 많이 매도한 종목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셉 기준으로 아니 왜 그러냐면 역설적으로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LG화학은 8.5%로 상승을 했고 KB금융은 13.54% 이게 종가 기준이라서 그렇지 KB금융 같은 경우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와서 그렇지 고점 기준으로는 15%가 넘었었고요. 기아차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한 4.58% 그리고 삼성화재 8.5% 포스코도 1.94%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 포스코가 좀 많이 빠르졌습니다. 고점 대비 그러다 보니까 수치로는 이제 마이너스입니다만 사실은 플러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조금 이 수금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내려가는 종목은 사고 있었고 올라가는 종목은 냅다 팔았다 그리 보겠습니다. 올라갈 때 또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난 일주일간의 종목들인 거고 일단 개인은 그랬고 그다음에 주체별로 좀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바로 그냥 다음 페이지를 보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바로 가르쳐 드리면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누가 샀느냐? 외국인이 샀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럼 동일 기간에 일주일 동안 매수한 종목을 보면 조금 전에 봤던 개인 순매도 종목의 상위가 전부 다 외국인 순매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무려 4,200억을 샀고요. 외국인들은 일주일 동안에 LG 화학을 3,800억 KB 금융, 기아차, 삼성화재, 신한지주, SK텔레콤인데 가만 보면 조금 전에 봤던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이 전부 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인이 팔았다는 표현보다는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보고 두 가지 접근을 하게 되는데 개인이 많이 판 종목이 상승한 게 아니고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 상승한 겁니다. 그렇게도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중간에 팁을 하나 드렸는데 코스피 쪽은 철저하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과 랭킹을 하셔도 어느 정도 시장 대비에서는 아웃포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볼 수 있고 포스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만 이게 3월 5일 금요일 종가와 3월 4일 금요일 종가 아 4일 목요일 종가와 어제 3월 11일 종가를 상대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만 주중 고정 기준은 플러스였고요. LG화학은 오늘도 상승이 좀 비대되지 않습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힘 자체가 금융주는 빠지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돋보이는 게 기아차는 계속 주로 주간동안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입니다. 물론 절대 주가는 지금 8만 2천 원, 8만 3천 원 정도 멈춰 있습니다만 자동차 중에서 유일하게 좀 잡아주고 있는 게 측정이고 SK텔레콤 같은 게 약간 방어적 습관이 들어왔지 않나 볼 수 같은데 외국인은 그러면 이 돈 기관에 뭘 팔았을까요? 안 봐도 보입니다. 삼성에 팔았겠죠. 그렇죠. 삼성에 한해서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비중을 조금 늦추리고 있다 보니까 어제도 삼성 연자는 일주일 동안에 한 2,500억을 매도를 하게 됐고요. 삼성의 우선주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코덱스 200이라는 거는 코스피 지수에 대한 매도를 보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삼성 연자는 이쪽에 대해서는 내추는 모습이고 한 가지 조금 제가 특이하게 봤던 거는 삼성 바이오러지스트 같은 종목도 한 7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어제부터 보면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온 게 좀 특징이었고 아마 빅히트와 카카오에 대한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 기관과도 좀 연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개별에 대한 이슈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 차익실현 국면에서의 매도가 좀 있었는데 관건은 뭐냐면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장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만 쿠팡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대비는 오늘 다시 한 번 또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체크해볼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완전하게 좀 갈리는 정반대되는 매수 매도의 흐름을 보였고 기관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네, 이래죠. 기관은 정말 애정하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코스피에서 기관 수급 분석하는 게 시간난 겁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하루 전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금융투자가 인버스에 몇 철억을 매수했다. 그 기사 나오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 목요일날은 장이 오르겠구나. 보시죠. 자, 기관들이 일주일 동안 매수한 걸 보면 코덱스 200이라는 지수가 상승할 때 오르는 종목에 천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중요한 건 인버스 쪽에서 400 정도가 매수했는데 두 개는 방향이 다르죠. 하나는 지수가 올라갈 수익이 되는 상품이고 인버스라는 건 밖에서 우리가 보통 고버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코스피 이수가 내려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작년도 이맘때 기준으로 많은 공학개미분들의 일부 투자가 붙는 아직도 15,000원짜리 인버스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인버스의 절대 주가는 2000원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항상 볼 때 기관 수급을 보실 때는 기관 개라고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는 배제하라는 말씀 중에 가끔 드립니다. 금융투자는 대부분 ETF 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조해 줄 것 같고 다만 이게 제가 연기금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러면 기관 순매수 상위를 볼 때는 ETF 매매 대여를 가지고 장을 분석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를 생각했고 오히려 이제 다른 밑에 쪽이 좀 좋습니다. 기아차는 아까 외국인과 함께 순매수가 들어왔고 신한지주, 힐라홀딩스, 하이트 진로인데 여기서 조금 추정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자동차 추정에서 그나마 기아차 쪽에서는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중심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외국인처럼 금융주에 대한 매수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반응을 하는 거고요. 힐라홀딩스라든지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은 외국인과는 조금 다르게 매수주라든지 방어적 스탬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회복 관련이 되는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은 뭐를 팔았을까요? 정말 가끔 보면 쿠키 앞에 피켓을 들고 있던데 연기금을 겨냥한 피켓 같은데요. 삼성연자 너무 아시는 거 아닙니까? 5,500을 팔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차익실현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3,500 정도. 하이닉스도 팔고 있으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이닉스 실적 좋다고 개인 투자 분들 울분을 포할 수 있어요. 최대라며 2조라며 이렇게 왜 파는 거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시장과 좀 연계된 매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거는 하이닉스는 외국인도 조금 팔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사고 있는데 약간 뭐 종목 의견까지 바로 말씀드리면 수거업을 가지고 모든 것의 주가를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연자가 실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기금의 비중 조정도 있는 거고 복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타까운 거는 SK그룹조에 대해서는 기관도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많은 투자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했던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왜? 작년도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SK,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에 상당히 주가 급등을 좀 생각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어제 수요일, 목요일, 일반 청량에서는 무려 63조가 모였고 지금 많은 투자가분들이 어제 제가 장마치고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인정샷을 올리더라고요. 한 주 받았네? 아유 짬뽕 한 그릇은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청량을 경력해서 됐는데 SK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심리적으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는 약간의 심리적인 영향도 좀 미치지 않나. 네트워크스 이야기. 시장에서는 SK채태원 회장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기관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늘 리스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도 추가 매수를 멈추게 했지 않나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육아육권 시장의 매매를 쭉 보면서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코스닥도 좀 확 딱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정말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지 않아야 됩니다. 코스닥은 개인들의 코스닥 코스닥은 사실 수급 분석에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코스닥은 주체별 석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 쪽을 보게 되면 어제 상장했던 프레스테지오 바이오로직스하고 사이버원은 상장 첫날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18%, 17%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매수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고 주가 금낙했던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48%에서 적었습니다만 이거는 점 하한가를 찍고 그레가 터진 상태에서 50% 금낙한 상태에서 매수였기 때문에 주가 분석 자체는 조금 오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반도체 원익 IPS에 대해서는 비록 손실 구간이지만 반도체를 보면서 하이닉스와 같은 그림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런 것 좀 말씀드리겠고 외국인의 코스닥 분석은 제가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얘들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저 같은 까만머리 외국인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특징적인 것은 바이넉스 외국인들 240억 샀다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 리스크하지 않습니까? 미래컴퍼니 마찬가지고 현대바위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좀 펀드멘탈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원자 헬빙을 만드는 파크 시스템들이라든지 오세 임플란트 쪽이거든요.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기관들은 그런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은 조금 패싱. 그리고 코스닥에 들어오는 기관들 수급은 투자의 팁이 됩니다. 종목을 딱 보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 오세 임플란트는 지금 양매수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머티리얼즈 반도체 쪽에 배팅이 들어온 건 특징이고 비덴트를 매매하는 기관은 갈색 머리 같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관련 주니까 여러분들이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기관이라 그러면 우리가 펀드 말하는 거거든요. 기관 쪽에서는 보면 실적이 좋아지는 임플란트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나 서신시덴 같은 2차전지 그리고 페테스 같은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워낙 방대한 내용들을 쭉 봐서 이걸 한 장으로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그렇죠? 투자에서의 시사점이 뭘지? 방대했지만 제가 상당히 중간에 다 요약을 해드렸는데 유튜브 아마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주간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은 지금 소재랑 금융주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랑 포스코 같은 걸 말하고 금융주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은 여전히 아직 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코스피 쪽에서는 어떤 방어적 스탠스 정도만 포착이 됩니다. 어떤 섹터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는 좀 안 들어오는 모습이고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실적 기반주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 이거는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주체별 종목 매매에서 어떤 포인트 잡을 수 있을지 오늘은 이슈본석에서 함께 살펴봤고요.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리그 선물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